네, 월요일 아침 4분 패널과 함께합니다. 신성범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의원, 정기남 조선대 개건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뉴스로 봤습니다만 최수영 의원은 워낙 축구 좋아하시니까 직관하셨죠? 네, TV 시청 직관을 했는데 2시에 끝났거든요. 그런데 1시간 동안 잠을 못 이루겠다. 안 나고 나서도. 아드레날린이 솟구쳐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게 아마 대한민국 축구사에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냉정하게 보면 전무했지만 앞으로도 후모한 정말 기적의 순간 같아서 어제 보는 내내 정말 벅찬 감동을 누를 수 없었습니다. 22번째 골이 후반 25분에 터졌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계속 안 터져서 얼마나 마음 졸였겠어요? 제가 사실은 아파트 창문을 열어놓고 보다가 문을 닫았으면 소리를 너무 질러서 2시에 너무 민폐 같아서 창문을 닫고 봤는데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랬는데 정말 모우라가 후반에 교체돼 들어와서 힐패스 하나가 골 문이 열어졌을 때 정말 저도 쓰러졌습니다. 거기에다가 한 골도 아니고 두 골이나 넣었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골은요. 정말 2주의 명장면에 나올 원더골이었어요. 정말 수비수가 허리춤을 잡아당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다 꽂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거는 운도 운이지만 사실은 그건 동료들이 밀어주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손흥민의 집중력과 마지막에 쥐가 나서요. 경기 5분을 못 뛰었어요. 왜냐하면 쥐가 났는데 심판이 그러니까 정말 인저리 타임 5분을 안 불고 그냥 90분에 딱 끝내주더라고요. 손흥민이 쫄득쫄득 거리면서 5분 걸어다녔어요. 두 골을 만약에 못 넣었으면 득점왕이 안 됐잖아요. 안 됐죠. 살라가 또 한 골을 넣었으니까. 사실 한 골만 넣어도 안 되는 건데 두 골이 기적이었고 저도 더 화가 나는 건 살라우도 거의 경기 정료 직전 골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거 화가 나지 않은 게요. 물론 승부가 그런 거지만 만약에 우리 손흥민만 골 한 골 넣고 거기 못 넣고 그래서 안 됐으면 얼마나 미안해요. 협치와 공생의 동업자 정신 손흥민이 감동할 만하겠습니다. 그런데 살라우도 잘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긴 페널티키 골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축구 전문가는 아니지만 딱 하나 정말 제가 더 높게 사는 건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자면 순도 높은 공격력은 유럽 최고의 클래스고 사실 이제는 세계 최고죠. 우리가 잉글랜드를 축구 종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종가에서 종가집을 이었는데 그러면 이제는 대표가 된 거죠. 사실 저는 축구를 그냥 좋아하는데 맨 처음에 손흥민 손흥민 하길래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좀 투사가 돼서 어느 정도 이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축구 전문가를 만날 기회가 있어서 솔직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손흥민이 정말 잘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진짜 잘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입증이 된 거 아닙니까? 입증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는 사실 새벽에 또 일어나서 골든 부츠를 받는 사진을 또 봤어요. 저는 사실 어제 잠수는 시간 밖에 못 잤는데 행복하더라고요. 사실 그 사진은 정말 대한민국 축구사의 기지나물 명장면입니다. 박원석 의원도 축구 좋아하시나요? 좋아하는데 저는 생방송은 못 봤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이라이트를 봤는데 뭐 기대했던 대로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변함없는 최고의 경기력을 보였고 월드클래스라는 그런 명성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좋은 장면을 만들었다고 보고요. 차범근 감독이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선수였잖아요. 역대 한국 선수들 중에. 차범근 감독을 능가하는 최고의 한국인 출신의 축구선수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사실 차범근과 손흥민 누가 더 대단하냐 이렇게 가끔 장난 삼아서들 얘기하는데 비교하고 싶지 않아요. 그 어려운 시기에 지금은 어제도 보니까 손흥민 선수 골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선수들이 좀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차범근 선수한테 밀어주지도 않았는데 17골이나 넣은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 어려운 시기에. 그러니 그것을 지금 와서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좀 적당하지 않고 다만 이제 손흥민 선수의 오늘을 얘기할 때 빠질 수가 없는 게 그 아버지의 교육 아니겠습니까? 정규 교육을 시키지 않고 정말 기본부터 다지는 그런 교육. 이런 것도 참 생각하잖아요. 만약에 그런 손흥민 선수가 한국에서 축구를 하고 우리 학원 축구를 통해서 프로에 데뷔했다면 지금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전문가들 중에도. 그게 이제 고질적인 우리 학원 축구가 갖는 여러 가지 병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을 거다. 아무리 타고난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좀 다른 방식의 교육을 시켰던 게 오늘과 같은 이른바 탈아시아급의 그런 축구 선수가 된 배경이 아닌가 싶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프로스포츠는 물론이고 또 여전히 우리 축구의 저변은 유소년 축구의 저변은 학원 축구인데 학원 축구도 생각해 볼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손흥민 선수 보도 아버지의 인터뷰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는 3유 선수였다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아들은 그렇게 손흥민이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모든 걸 거꾸로 했다 그러고 왼발 오른발을 구분 없이 하기 위해서 옷도 왼발부터 넣었다. 이러는 거고 이 양반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특히나 첫 골 넣고 나서 손흥민이 그걸 본다 SNS를 보려고 댓글 얼마나 자랑스럽겠어. 그거 보지 말고 자라 빨리. 내일 경기에 집중해라. 그 대목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베이직 그러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에 충실하면 언젠가는 길이 잃는다. 이 대목은 인생 논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럼요. 굉장히 사랑 같더라고요. 아버지가. 23골 가운데 12골이 왼발로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왼발 슛이 더 많았다는 건데 원래 오른발잡이죠?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우리 신성범 의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는 게 바지만 왼발 넣는 게 아니라 모든 걸음을 왼발부터 딛게 하고 계단도 왼발부터 오르겠다. 지금도 그게 몸에 루틴이 배 가지고 손흥민이 그러니까 양발잡이지만 이른바 왼쪽에 손흥민 존이라는 우리 왼발에서 슈팅 쏘는 각도가 있잖아요. 그게 만들어진 건 아버지의 노력입니다. 본인의 정말 재능도 있었겠지만 아버지가 지금도 손흥민은 왼발부터 딛는다는 거예요. 정인환 교수는 축구 안 좋아해요? 왜 아무 말이 없어요? 너무나 저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중간에 껴들 열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주말 어제 오늘 이어지는 축구 못지않게 야구도 요즘 인기가 있습니다. 블랙타이거즈 어제 승리해서 공동 4위에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어서 손흥민의 득점왕 굉장히 주말과 주초를 아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였고요. 더더군요. 더 멀리 손흥민의 득점왕에 환호하면서도 또 7월 13일 날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팀과 함께 내안을 합니다. 그때 또 우리 K리그 선발팀과 게임을 예정하고 있는데 정말 손흥민 선수의 어떤 훌륭한 모습 속에 감춰진 우리 K리그의 활성화 이런 것도 하나의 과제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요즘 타이거즈 선수들 열심히 하니까 참 기분이 좋던데 그런데 왜 블랙타이거즈예요? 일정한 날을 정해서 기념하는 의미에서 블랙타이거즈 유니폼들을 계속 바꿔 입지 않습니까? 관중의 일종의 팬서비스의 일환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해태 타이거즈 때 빨강, 검정 그 차림으로도 하고 또 이제 검정도 가끔 한다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검정은 입을 때 더 잘하던가요? 이번 올해 들어서는 블랙타이거즈 한 두 번 정도밖에 저는 못 봤는데요. 훨씬 더 강력한 호랑이의 모습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라면도 블랙이 비쌉니다. 나성범 선수가 원래 광주죠? 원래 광주 출신이죠. 광주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프로야구 지명을 NCS 지명을 받았기 때문에 고향에 돌아오니까 헐헐 날더라고요. 이종후도 그렇고 만약에 고향 출신 연고지로만 해서 팀을 꾸린다고 하면 타이거즈가 무적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프로축구, 프로야구가 불균형 발전을 하겠죠. 촌패에 대한 문제가 아마 세기될 만큼 월사이드하게 안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많죠. 너무 기뻐서 계속하고 싶은데 계속 그러면 스포츠 프로그램인 줄 알 수 있으니까 이 정도 하고 정치 이슈로 넘어가죠. 한미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네 분 패널 평가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사실 이제 새 정부 출범 열흘 만에 이루어진 회담이고 이런 부분들 많이 기쁜 일이다. 일본 가기 전에 우리나라 왔다. 그런 것을 좋아했는데 한편으로는 사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전에 정치 경험도 없고 대통령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다 파악이 안 됐을 텐데 첫 판부터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있던 것도 사실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잘 끝나고 이제 돌아갔는데 평가를 한번 해보죠. 신성범 의원은 어떤 면을 성과로 보고 싶습니까? 말씀하셨던 부분은 작은 부분이다. 일본보다 먼저 왔으니 미국이 우리를 중시하는 것 아니냐는 희망 그건 의미 없는 큰 의미가 없는 이야기예요. 미국 사람들의 스케줄이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DMZ를 안 갔다 이런 것도 다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바이든 부통령 때문에 다녀왔던 사람이다. 남는 건 뭐냐. 결국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엇을 합의하고 왔느냐. 물론 삼성전자에서 시작해서 현대자동차로 끝났다는 표현은 우리가 그만큼 힘이 커졌다. 경제력이 따라서 옛날에 일본이 차지했던 역할을 한국이 하고 있다. FT의 이유로. 그 부분은 기술 동맹이다. 오히려 크게 본다면 미국이 크게 세계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한국의 역할을 인정해 주기 시작했다. 그만큼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프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볼륨이 그만큼 커진 건 맞는 거죠. 그건 분명한 거예요. 오히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크게 봐야 될 게 첫째는 고도화되고 정말 우리 남한까지 사정거리를 완전히 넣을 수 있는 전수력까지 갖추고 있는 북한 핵의 고도화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이 적어도 대통령 정상 차원에서 조금은 좁혀줬다. 대형 체결.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핵 공격에 대비해서 핵 플러스 재래식 무기 플러스 미사일 방어 능력 등 모든 방안을 사용하여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그 부분이 좀 더 선명해진 거예요. 핵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으니까. 급하면 미국이 핵까지 제공할 수 있겠다는 부분 하나.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지금까지 이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는 등한이 했던 한미연합훈련을 정상화시키겠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제 눈에 띄었던 거고. 그러면 또는 그래서 좀 더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이게 뭐냐면 원래 우리가 외무장관, 국무장관, 국방장관, 국방장관. 2 플러스 2가 있는데 여기에 차관들이, 국방차관 외교, 외교차관끼리 모이는 게 학장 억제 전략 협의체. 2018년에 한 번 회의하고 안 했는데 이것을 가동한다니까 상설적으로 어떻게 보면 협의를 한다. 그럼 우리를 안보 위협에 대해서는 적어도 국민들은 내용은 그렇지만 안심할 수 있는 지경이 됐다. 마지막으로 따져본다면 두 정상, 조 바이든, 윤석열 두 분이서 개인적인 신뢰와 이걸 쌓았다는, 우정을 쌓았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봅니다. 어디에서는 이번 한미정상회담 평가를 점수로 매긴다면 86점 이런 걸 봤는데 신성범위원회는 몇 점 주고 싶습니까? 글쎄요. 점수 매기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한 마디만 덧붙이다보면 경제적으로 본다면 인도, 태평양, 경제, 워크, 네트워크, 페임워크? 이게 결국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는 동맹군들을 모아서 중국에 대항을 하든 이런 건데 앞으로 남는 것은 중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얘기인데 저는 지금 대목은 중국은 신경 쓰지 않고 우리 원래 동맹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중국 문제는 풀어가는 게 맞다라고 최수영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 측면을 높여서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동맹의 진화가 세월에 따라서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사실 1953년도에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한미동맹이 첫 출발을 했거든요. 7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경제동맹, 기술동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외교안보가 과거에 군사축이었다면 이제는 기술축, 경제축, 곧 우리 이제 말하자면 국력이라는 것이 경제로 치환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고 경제가 국력이 됐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외교안보라는 것도 이제는 에너지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되는 시대가 접어들었다. 그러니까 일종의 동맹의 진화, 세월에 따른 진화가 사실 굉장히 저한테 눈에 띄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해와 요구가 맞물린 사실은 딜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1월 달 중간선거가 있는 바이든으로서는 조지아주 같은 격전지 이런 데에 현대차 유치하고 이런 거 굉장히 큰 성과가 됐겠죠. 일자리만 8천 개 그다음에 삼성전자 3천 개 아니겠습니까? 요즘 같은 때 아무리 미국이라도 일자리가 만천 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으로서 신뢰를 챙겼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1년 만에 대통령이 된 정치 임문만 1년 만에 대통령이 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대비전을 사실 원래 이렇게 외교 대비전은 스파린 파트너를 조금 이제 좀 편한 상대로 하긴 하는데 이렇게 세계 최고의 권력자를 맞이해서 2박 3일 동안 대비전 치렀다는 것은 굉장히 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안정감도 줄 테고 희망도 주고 또 국제 무대에도 윤석열이라는 정치 시민이 보여줬던 저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상당 부분 외교에서는 서로가 윈윈이 되는 거였다. 나머지는 신성범 위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 핵심 메시지에 관심이 났습니다. 네. 여권 인사 두 분의 아주 후한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정기남 교수 평가는 어떻습니까? 후하게 평가를 할 때는 또 평가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뭔가 한미 간의 두터운 신뢰를 확인한 한미정상회담이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과거에 비하면 한미동맹에서 미국 앞으로 한 발 더 이런 느낌의 정상회담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거기에 따르는 또 무거운 과제가 우리한테 주어진 것 아닌가. 이를테면 평화 또 외교에 있어서의 어떤 균형이라고 하는 과제가 역시 또 부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중국 견제전략 노고라라고 하는 어떤 미국의 그림 속에 뭔가 한국의 무게중심이 미국 쪽으로 크게 기울면서 오히려 한반도의 어떤 정세의 긴장이라든지 또 중국 리스크가 커졌다고 하는 어떤 우려에 대해서 하나의 과제로 지금 부상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역대 우리 정부의 가장 큰 어떤 성과라고 할 수 있었던 4.27 판문점 선언이나 또 6.12 싱가포르 선언 등이 빠지면서 그동안 쌓아왔던 소위 대북 평화 협력의 어떤 기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대북 강경 대응 기조만 확인한 것은 아닌지라는 측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저는 좀 우려가 들었던 것은 이런 화려한 어떤 한미 외교 정상회담 속에서 2017년 말에 소위 이른바 트럼프 정권 속에서 보여줬던 위태로운 정세, 남북 정세 이런 것들이 재현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치밀한 어떤 대비라든가 리스크 관리도 하나의 과제로 떠올랐다. 이런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런 어떤 화려한 어떤 정상회담 이면 속에서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뭔가 한국을 글로벌 동맹으로 격상시키면서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를 낸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오히려 우리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또 앞으로 그런 글로벌 동맹으로 격상한 데 따른 우리에게 주어지는 청구서는 어느 정도일지 여기에 대한 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또 준비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일부 우려 속에서도 한미 정상회담 잘 마친 것에 대해서 이제 뭐 좋은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유람 교수 이제 이준석 대표가 바이든과 이렇게 셀카도 찍고 이렇게 했던데 대통령 하나 바뀌니까 국격이 달라졌다. 이런 표현한 것은 좀 거시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저는 이준석 대표가 국격이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다른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정상회담이라든지 다른 외교적 행사를 할 때 국격이 우리가 문제된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오히려 지나침은 부족함만 못하다. 그리고 좀 약간 이준석 대표의 천박함까지 느껴져서 얼마나 국민적 공감대를 가졌을까?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좀 오히려 넌센스로 봤습니다. 박원석 의원 평가를 들어볼까요? 이준석 대표의 그런 SNS 메시지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친문 인사들이 하던 것과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오늘날 이 문양 이 꼴이 난 건데 좀 자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대과가 없는 게 성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 정상회담을 주목받았던 건 11일 만에 취임 11일 만에 초고속 정상회담을 했고 한미 간의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첫 정상회담을 가진 건 93년 이후에 거의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리고 일본을 주로 먼저 가는데 아시아 순방을 한국을 먼저 왔다. 이런 게 여권에서 부각시키는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다. 혹은 정상회담의 특이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수록 사실 우리는 주의를 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미정상회교의 역사에서 서둘러서 정상회담을 해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부시 대통령이 처음 선출됐을 때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미국 가서 햇볕정책의 연장선에서 부시를 설득하려고 했는데 그때 디스맨 얘기가 나왔습니다. 디스맨 사건. 이게 외교 참사거든요. 그리고 나서 햇볕정책은 힘을 잃었어요. 그리고 언제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51일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갔는데 우리가 당선돼서 51일 만에 간 거죠. 그때 제일 먼저 받은 청구서가 뭐였습니까? 한미방위비 본담금 인상이었어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 그때도 서둘러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갔는데 가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카드 타고 이러면서 미국산 쇠고기 시장을 다 내줘서 광화병 사태가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서둘러서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는데 저는 미국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고 보고 그런데 그 미국의 목적은 한국 정부로부터 무엇을 얻고자 했던 것보다 결과를 보면 삼성과 현대로부터의 투자 유치가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목적이 아니었나 결국에는 현대자동차 12조, 삼성 21조 이 투자를 미국이 유치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동은 언제 걸렸냐? 작년에 한미 간의 정상회담에서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 합의문을 보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입장에서 미중 간에 굉장히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문제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문제들 예를 들어서 대만해연 문제라든지 남중국해 문제라든지 이게 정상 합의문에 그대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작년 정상합의문의 복붙입니다. 복사해서 그대로 붙였어요. 그리고 북핵 대응 관련해서는 레토릭은 굉장히 복잡하게 나열을 했는데 저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혹은 북핵 정책은 거의 오바마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해요. 전략적 인내 수준으로 북미 외교를 통해서 뭘 적극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현상 유지, 다만 어쨌든 북의 도발을 좀 강력하게 규탄하고 그걸 억제하는 정도의 레토릭 전략자산 얘기도 이번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전략자산을 투입한다는 얘기인지 투입을 검토한다는 얘기인지 경우에 따라서 검토한다는 얘기인지 이게 모호하게 들어갔고 아까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성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연례의 협의체가 아니었어요. 드문드문 필요함은 여는 거였습니다. 2018년 이후에 그 협의체가 열리지 않고 그리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정상 안 됐던 거는 코로나 영향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에 한미관계에 대해서 보수 정당에서 굉장히 박하게 평가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파트너가 누구였습니까? 트럼프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나서 처음 받은 청구서가 방위분담금 인상이었어요. 동맹이라는 가치 혹은 동맹이라는 어떤 상호간의 노력이 필요한 그런 특성을 전혀 무시한 트럼프식의 외교가 사실은 한미관계의 이상기류에 상당 부분 원인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걸 일방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중국을 의존하고 또 북한에 유화적이어서 생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저는 박은수 의원의 말씀이 몇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근본적인 해석 자체는 제가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현대장투가 삼성전자도 미국에 물론 11월에 급하게 있겠지만 그것이 주요 동인이다. 미국 측의 유인, 흡인 요인이 주요한 동인이라기보다는 양쪽에 맞아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삼성이나 현대 입장에서도 거기에 가는 게 글로벌로 진출하는데 미국을 거쳐서 이런 나름의 구상에서 맞아떨어진 거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미국이 오히려 삼성과 현대를 코리로 우리 정부를 견인했다고 보기에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한 것은 잘했다고 봐요. 그런데 이번에는 온 국민이 느끼듯이 문재인 정부는 기본적으로 친중, 용북이었단 말이에요. 친중. 중국과 친하고 북한의 어리광을 받아주고 어떻게 보면 받아주는데 이 정부는 완벽하게 친미,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연일로 가겠다는 또렷한 방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문재인 정부가 깔아놓은 것은 잘 됐다. 하지만 여기 보면 중국을 과도하게 우리가 의식하는 측면이 지난 5년 동안 생긴 거예요. 중국을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중국이 보복하지 않을까? 중국은 우리에 간섭하지 않을까? 우리 협박하지 않을까? 저는 이 대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 미국과 가고. 미국이 계속 아시아태평양에서는 일본과 한국다. 당신들 잘 지내라. 요구하겠지만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고 중국에 대해서 만큼은 저는 완벽한 주체적 태도를 보아야 된다고 봐요. 네. 한미정상회담 평가해봤습니다. 아까 최수영 교수도 동맹의 진화라고 했는데요. 삼성전자에서 시작해서 현대자동차로 끝난 이번 한미정상회담. 사실 이제 우리도 그만큼 책임 있는 상대의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그런 회담이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죠. 1부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